저 보측에는 안 깨고 그 무적을 깰게요. 무적은 그 얼선을 못 지우니까. 상황봐서 아무거나 깨면 아직 우리가 뒤지 않았어. 전사. 네. 오케이. 죽기니까요. 땡겨요. 네. 오케이. 칼포. 자연의 경계. 뭐지. 공포. 나. 잡았으. 나이스. 딜로 죽여버렸어. 이 맛이지. 아 시원해. interested. least. boys. pty. 비밀. 이거 ga이언지. 그래. 제발 진짜bereich이. 뭐지. 아멘